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A씨는 지난 13일 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4k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후 귀가 조치된 A씨는 2시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고 차량 2대를 또 추돌한 혐의입니다.